또 라이 라이드 또 라이드 이게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밑에 동서 있죠 라이 라이드 라이드 이거는 그냥 거짓말하다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니까 이게 목적은 없죠 그래도 결국에는 BPP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BPP는 쓸 수 없지만 자동사는 뭔가 상관없다 완료 시제 has PP has PP BPP 마일로씨는 그런데 만약에 이 동서는 뜻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동서 못다 놓여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 라이는 거짓말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거짓말이거든요 의미가 달라요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패턴 똑같이 적어드리면 원칙적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요 보통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게 예외적도 있다 이런 걸 확인